컨셉은 약간 멋있는 컨셉입니다. 왜냐면 다 빨개졌어요. 짜잔! 또 났어? 이런 양말을 드릴게요. 입술과... 진짜 비싼 차예요. 재밌겠다. 너무 재밌어요. 이 씬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비타 인형 커피 잘 못해요. 일본에서도 했다가 다 낙패 왔어요. 민와일 제가 잘하니까... 저희 이제 감독님께 인사드리러 갈 거거든요. 감독님! 감독님이다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려요. 감독님 혹시 인터뷰 한 번 가능할까요? 네. 오늘의 세트 컨셉은 뭐시죠? 컨셉은 약간 멋있는 컨셉입니다. 왜냐면 다 빨개졌어요. 아니요. 언니 그러면 빨간일... 빨간일은 멋있는 건가요? 네! 그럼요. 뭐 그렇게 생각해? 그만큼 생각해. 마다리 뾰. 하나, 둘, 셋. 왜 지금 전에 왜 그렇게 긴장하는 거예요? 지금 그래서 공항에서도 긴장 안하는 거 아니에요? 긴장했어. 그래서 안경을 썼어요. 기타가 셀리버리티여서. 아니예요. 이 빅차에 나왔어요 이 빅차에 나왔어요 란이 너무너무 귀여워 네 파티션 찍혔습니다 너무 빅차에 나왔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그냥 귀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전혀 그런거 우리 안 들려? 우리 안 들려? 우리 안 들려? 아 이거 싫어 아 진짜 버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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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웨 난 다음에 먹을 때 다 먹어 먹었어 그래서 그냥 단묵 단묵불리였다 네 아 진짜 버릇 네 잘 좀 버릇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시켰는데 어 제가 시켰는데 언니들 다 뺏어먹고 있어 피카야 드디어 왔어 넌 파이너 마이 턴 진짜 아가가 진짜 맛있어 너 진짜 좋아하잖아 맛있지? 한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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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나올 것 같아서 같이 배 나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 제가 시켰는데 어제 그릇을 안 뺏어 하하하하 하하 안녕 나 귀엽지만 무대에서 뚱 멋있는 치키타야 예 치키타는 혹시 어디에서 왔어? 저 태국에 왔습니다 치키타 나 치키타가 공..몇 년생이 거지? 공쿠예요 예 나 태권도 배웠 나 태권도 배웠어 오 진짜? 태권도 배웠어? KE 뒤에 까만거 뭐야? 아 이건 검은띠야 얘 기타 문명이야 미라 미라자 번 조심해야돼 괜찮아 somib د 다리가 어디래요? 잭! 앞에 보고! 인사! 앞에 보고! 뒤 보고! 인사! 잭! 파이! 야! 어떻게 해! 으악! 아야! 으악! 와 대박! 하나 둘! 하나 둘! 자 둘! 자 둘! 다음 상담! 하나! 오케이! 올라가는데 됐어! 더 agua! 하나도 만날 때 하나 더! 짬뽕 마지막 짬뽕 마지막 짬뽕 마지막 짬뽕 마지막 짬뽕 마지막 짬뽕 아 대박 진짜 행복해 너랑 리터니 집 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번 에브리메이트는 시사입니다 마더앤더러에요?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라고요 저희는 나스티에요 네 네 뭐하는지 어려워 도수 치료받는데 이 분이 긴장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번에도 긴장은 그렇게 안했는데 뭐래 너무 떨려 어떡해 왜 이렇게 떨리지 영상이였어 아 영상이였어? 진짜 제가 끼가 다분한 친구에요 안녕하세요 애기 두 명 애기 두 명 애기 두 명 따뜻한 사람이 있군요 아니에요 현대한테만 따뜻하고 저한테는 차가워요 내가? 봐봐요 차갑잖아요 나 손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랬어 손이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랬어 아 아 아 아 아